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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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일어나야 돼 너 섹시가이 아니야? 우영아? 으아 뭘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처음 본 거 뭐야?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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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꾸준히 우리 한 개 다 주러 와야겠어요. 아, 설명 얘기했다. This is big? Oh my god! 야,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But wait, it gets better. So, hold it up so we can all see what... 아, 보여줄래. What is it? 보여줄래. Okay, press the stomach. 이 눌러보래. 이 눌러보래. 문하고 간대? 한 번도 본인이 리더임을 잊은 적은 없죠? 아, 그쵸. 네, 잊은 적이 없죠. 없죠. 그런데 그것을 잊게 해주는 멤버는 누군가요? 그러면 안 되지. 종종 제가 리더임을 잊게 하는 멤버요. 그러면 안 되지. 누구야, 누구야? 우영, 우영. 우영. 아니, 아니고요. 네, 이놈의 자식이에요. 어, 언니! 내가 그런 아버지 조퇴시켜줬어요, 어이? 저 지금 과제 하는 중인데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저... 저 아버지 회사 다니시는데요? 회사? 회사? 말로 하시죠. 저 다 컸습니다, 이제. 다 컸어. 네. 볼까? 어이? 엔진가 조금 되었네요. 어이? 아, 못 보겠어. 우영이, 배고파. 다꾸하기 주대요. 다꾸하기 주대요. 아 은정 형 다 들고싶어서 뽑는건지 왜 왜 너가 뽑아 욕심이야 아 싫어요 오케이 욕심쟁이니 욕심쟁이니깐 부영이는 카메라에 뒤통수만 나올꺼니깐 자 잘 정하는 사람 잘 정하는 사람 회사가 7분 남았어요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잘 정하는 사람이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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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낼꺼 와 역시 아 네 여러분 토크하고 가실게요 네 토크하고 갈까요? 자랑스럽게도 명반이기는 세븐의 한 수술 불러주세요 나를 불러줘 나 알았어요 동호차로잖아요 근데 욕심이 많아요 형 잘못했지 잠깐만 잠시만요 형 형 형 잘못했죠 손을 들어라 아니 두 손 다 들으려고 손 틀어 잘못했으니까 손을 들어라 소리 질러라 잘못했습니다 소리 질러요 나를 불러줘 호빈의 한 수술 호빈의 한 수술 호빈의 한 수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호빈의 한 수술 호빈의 한 수술 호빈의 한 수술 호빈의 한 수술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 좀 평범해 보이네 호빈의 한 수술 호빈의 한 수술 혹시 기념 한 수술 아니요 저요? 183 키가 몇 센치 되세요? 173 전 거짓말 안합니다 아 173 딱 10cm 차이 나네요 짜증난다 어 산이는 민기 뭐야 3 수술 맨날 운동이에요 3 3 3 3 3 3 3 산이 맨날 수술은 운동이에요 아 내가 했다니까 재밌다 재밌다 1 1 2 3 너 들어 그냥 1 3 1 1 1 1 넘어가줘 제발 자 누구냐 종우의 힘을 이때라 빌리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막 튀어나온 사람 누구냐 네 그다음에 이제 때리러 갑니다 지금 목소리가 일루 가고 있죠 네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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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 왜 싫은 거야 나 안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먼저 하는 바보네 와 근데 와 근데 누구세요? 누가요? 공포 미션의 성공의 힌트를 얻어내라 어둠 속에 갇힌 우영이 돌아오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어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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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고? 세븐 맥스 아 나쁘지 않아 세븐 맥스 원팀 아니 아니 나 우영이 형 그러는데 나 재밌을 것 같아 시크스 맥스 원팀 우영이가 따라하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봄날 그러니까 우영이가 부르는 거 나 이거 진짜 똑같이 따라해 해주세요 해주세요 허공을 떠드는 차 그 먼지처럼 먼지처럼 김홍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